아저씨를 체포했으니까 이제 데몬들도 사라지겠지? 어? 뭐야 또 무슨일 있어? 뭐야 아직도 데몬 잔당이 남았나 보네 뭐야 레이저 무고한 시민들을 저격하려고 하고 있구요 어디서 이 녀석들이 저격질하고 있어 아 요번에 또 인질까지 잡았다고? 와 대장이 잡히니까 더 심해졌네 아니 인질이 엄청 많아 걸리면 큰일나 와 마지막 바라기구만 요 녀석들 도저히 안되겠다 우선 저격들부터 처리를 해놓고 이렇게 쏘면 되겠지? 오케이 걸리겠는데 안되겠다 끝판왕 스텔스 슈트 요쪽에서 절대 걸리지 않는 슈트 발동! 오케이 지금이다 드론 발동 드론 출동 드론 출동 오케이 나 안보이지? 얘들아 나 안보이지? 오케이 드론으로 처리해줄게 뭐야 드론은 왜 안나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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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구만? 데몬 잔당 처리 완료 어? 너 무슨 일이야? 데몬은 끝났을텐데? 무슨 일이지 도대체? 왜 왜 뭐야 뭐야? 피스크가 뭐야 왜 풀려? 와 뭐야 증거물 없애버렸네? 뭐야 뭐야 갑자기 무슨 일이지? 어? 아니 뭐야? 피스크들이 갑자기 숨어있다가 데몬을 다 처치했더니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어디서 경찰서를 공격하고 있어? 얘들아 그러면 안돼 알았지? 어? 미안해 우와 이거 뭐야? 이 때만 기다렸었구만 요녀석들 안되겠다 요 슈트 써야되겠다 데려찍기 가자 새로운 강화찍기 그렇지 어디서 덤벼이 이것들이? 얘들아 경찰 아저씨들 건드리면 안돼 알았지? 무슨 능력인지 보자 어? 뭐야 우와 오 이게 쿼드 데미지보다 잠깐만 이거는 한 번 치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데 뭐야 이거 도대체 와 슈트가 갈수록 더 세지고 있어 우와 이거 뭐야 토르 주먹보다 더 세잖아 어디서 덤벼 내가 저번에 구출해줬잖아 얘들아 왜 그래 구출해줬으면 말을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왜 그래 얘들아 오케이 피스크 문제도 해결 그러고 보니까 박사님이 문제네 박사님 괜찮으실라나 오랜만에 박사님한테 가봐야 되겠다 한잔하고 계셨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뭔가 잘 됐나 본데 뭐야 팔 어디갔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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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는 아 진짜 옥토포스 된 거 아니야 잠깐만 어 잠깐만 악당은 안되나 괜찮은 것 같은데 오 약간 좀 불안한데 오 아 이거 퓨파에서 본 거랑 똑같은데 괜찮을라나 불안해 불안해 뭐야 부작용이 엄청 안 좋은 게 되게 많네 사용을 중단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박사님 쓰면 안 돼요 이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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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진짜 심각한데 4개 됐어 위험하다니까 안 돼 안 돼 안 돼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그래 여기 세계관에서는 우리 박사님이 악당일 리가 없어 잠깐만 노멈 노멈 보면 안 돼 잠깐만 아 시장 엄청 싫어하나 보네 진짜 안 돼 안 돼 박사님 그러면 안 돼 잠깐만 뭐 오늘 또 부수는 거 아니야 박사님 제발 박사님 제발 허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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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뺏겼네 저거 허어 탈취 당했어 와 악마의 숨결을 또 뺏겨버렸습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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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야 또 뭐야 악당들 다 탈출한 거 아니야 아니 범죄가 끝날 줄 알았더니 더 심해지고 있잖아 뭐야 범죄자들이 왜 이렇게 많아 그래도 일반 범죄자들이 기파이더맨한테는 상대가 안 되지 오케이 허어 아니 총까지 들었어 이제 안 되겠다 아이언맨 아저씨가 슈트를 강화했는 것처럼 MK슈트를 3번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 이제는 막는 게 아니라 튕겨내는 걸 보여주마 가자 총 쏴봐 이제 돌려줄게 아오케이 이거지 아이언맨 아저씨가 할 수 있다면 기파이더맨도 할 수 있지 총 쏴봐 총 쏴봐 아오케이 좋았어 전부 다 튕겨내 줄게 요게 기파이더맨이지 런처는 반사 안 되나 런처는 반사 안 돼 총 쏴봐 총 쏴봐 총 쏴보라니까 너 말고 너 말고 너 말고 오케이 아 지속시간이 엄청 짧다 너 그냥 이거나 먹엉 와 완전히 고담이 따로 없네 진짜 DC 영웅 플래시처럼 벨로시티 요거 써봐야 되겠다 아 요런 좀도둑같은 자척들 너네들은 일일이 때릴 필요도 없어 지금이다 벨로시티 발동 그렇지 일로와봐 얘들아 얘들아 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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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왜 그래 너네들은 때릴 가치도 없어 플래시처럼 빛보다 빠르게 그냥 공기로 들이받아 두지 일로와봐 얘들아 뭐해 뭐해 돼지야 뭐해 뭐야 좀도둑둑 클라스가 겨우 이거야 뭐야 싱거워서 안되게 꾸메 아오케이 좋았어 아 근데 데미지는 좀 약한가 보네 저건 또 뭐야 레프트도 이상한데 저건 또 뭐야 어 잠깐만 얘는 뭐야 이거 추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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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살았다 뭐야 얘 일렉트로 뭐야 토르 흉내내는 애 아니야 뭐야 감옥 다 풀었어 와 이거 뭐야 왜 이래 안되겠다 코믹북 슈트로 상대해줘야 되겠다 조롱하는 스킬 이거 뭐야 카툰 스타일 코춤인데 고퀄 플스에서 사용을 했더니 카툰마저도 고퀄리티가 되어버렸구요 필살기 들어갑니다 그렇지 이거 뭐야 뭐야 그냥 끝난거 같은데 뭐지 이게 충전시간이 제일 빠르다 엄청 빨리 찬다 잡히면 안돼 바보들아 알았지 뭐야 진짜 범죄자는 완전 범죄야 뭐야 멍청한 젖들이 잡혀가지고 말이야 그래놓고 일렉트로가 풀어주니까 튀어나온 젖들이 말이야 어디서 범죄자라고 말이야 완전 범죄 정도는 해야지 진짜 범죄일거 아냐 이 멍청이들아 그렇지 와 이거 퀄리티가 더 좋은데 뭐야 카툰 퀄리티가 왜 이렇게 좋아 역시 갓겜 맞네 오 이러니까 진짜 만화같다 뭐야 이거 이번엔 진짜 라이노다 이거 뭐야 인간도저 같은데 아니 리스트에 있던 흉악한 범죄자들이 전부 다 타러오겠습니다 헉 뭐야 이건 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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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헉 뭐야 이거 스콜피온 뭐야 얘 만티코어 아냐 뭐야 레프트 완전 개판됐잖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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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토르 따라쟁이부터 처리해야겠다 어디갔어 오우야 속도 엄청 빨라 토르 각성했을 때 정도의 이펙트를 보여주고 있고요 붙어보자 아우케 뭐야 벌써 잡히는거야 뭐야 어 잠깐만 잠깐만 허우 이것도 뭐야 허우 아니 얘는 8톤 아닌가 흐허허 뭐야 생각보다 별로 안 센거 같은데 레프트 전부 다 탈출했다고 리까지 탈출했다고 뭐야 케이블 잡은 의미가 없잖아 오우야 깜짝이야 오우니 진짜 각성한거 같은데 뭐야 얼굴도 이상해 오우 우와 제대로 각성했는데 오우 뭐야 터루보다 훨씬 약하네 오우 어벤져스는 안나와도 빌런들이 어벤져스 능력을 가지고 있구만 오 조심조심 피해 오케 어디갔어 어디갔어 와 여기가 연출 최강이네 뭐야 얘도 수트빨이야 와 이거 그냥 완전 빌런 어벤져스네 얘는 헐크고 얘는 팔콘 뭐야 사뿐할구만 아 아저씨 또 풀렸어 뭐야 만티코까지 여기는 빌런들이 어벤져스구만 다섯명이 다 모였어 어 그는 또 누구야 뭐야 이거 괜찮을려나 와 이거 뭐야 진짜 영환데 이거는 와 너무 멋있다 어떻게 이겨 근데 와 이 부분만큼은 진짜 영화가 따로 없네 만티코한테 찔렸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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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 끝이야 왜 기파이더맨은 편이 하나도 없는거야 어떻게 이거 거기다가 잠깐만 잠깐만 뭐야 이거 뭐야 왜 급 이렇게 됐어 뭐야 박사님 왜 이렇게 됐어 뭐야 이제 시작이야 이 게임 뭐야 이거 박사님이 악의 원흉이었잖아 와 이거 뭐야 혼자서 다 잡아야 돼 쟤네를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